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린이가 코드적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돌아온 질문타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돌아온 질문타임입니다. 오늘은 알고랜드. 알고랜드가 뭘까요? 알고랜드는 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블록체인 기능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체 언어인 파이틸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여러가지 디앱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알고랜드는 다른 프로젝트들하고 다르게 기술적 기반이 굉장히 강한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블록체인 플랫폼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 이 플랫폼들의 조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엄마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엄마가 대부분 이더리움이고 가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엄마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자기의 힘으로 태어난, 처음부터 개발한, 흔치 않은 블록체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기반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디파이, 게임, NFT 같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쓰신 블로그 글을 보면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알고랜드의 뚜렷한 특징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까요? 특징이 없을까요? 알고랜드? 특징. 일단 저는 알고랜드가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니요.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죠. 주관적인 입장에서 알고랜드를 좀 평가를 하면 한마디로 약간 좀 애매한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소개팅을 나갔다 라고 하면 상대편을 만났는데 그 상대편이 그렇게 못생기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별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상대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알고랜드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처음 알고랜드가 2019년에 나왔을 경우에 그때는 POS라고 하는 컨센서스 알고리즘 그 다음에 초당 1000권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2021년 9월, 조금 있으면 10월이죠. 한 2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말씀드린 POS라고 하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신선하냐. 그렇게 신선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미 POS를 잘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처리 속도에 있어서도 초당 1000권을 처리한다. 2021년 9월에는 그렇게 섹시하지 않죠.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초당 6만 5천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1000권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들어도 그렇게 감동적인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해요. 기술적으로 분명히 훌륭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처리 속도도 그닥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 다음 기술적 특징도 그렇게 확 두드러지지 않고 그리고 GASP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는 0.0025달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알고리엔드 코인 가격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알고리엔드 가격이 올라가면 갈수록 트랜잭션 P도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또 다른 프로젝트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GASP가 말돈되게 싸고 또 폴리곤 같은 레이어 2 솔루션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 처리 속도 GASP 같은 거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보고 느꼈던, 조금 매력이 있다, 느꼈던 게 CBTC의 알고리엔드가 관심이 많다고 해요. 정부기관, 금융기관과 협업을 하게 된다면 조금 이제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알고리엔드도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에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에코 시스템을 크게 나누면 민간, 그 다음에 공공 두 가지는 나누는데 대부분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은 민간을 주로 많이 육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아니면 어떤 사업자가 우리가 이런 이런 걸 개발하고 싶어 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아니면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알고리엔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민간보다는 공공 쪽에서 에코 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알고리엔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있는 내용들이 CDBC 관련해서 논문을 발표했다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뭔가를 진행한다 이런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또 본인들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런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하다.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들하고 다르게 공공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공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게 확립이 돼서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 규모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한나라의 근간 금융 시스템을 알고랜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었다. 굉장히 활용성이라든가 효용가치가 높을 것은 괜히 불보듯이 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공공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이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성격을 갖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알고랜드를 갖고 CDBC를 추진한다 그랬을 때 과연 알고랜드 자체 네트워크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알고랜드를 하드포크 해서 그 국가 아니면 그 기관의 목적에 맞는 프로젝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CDBC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알고랜드 자체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하면 알고랜드의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트랜잭션, 금융처리들이 알고랜드 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처리가 될 테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알고랜드를 하드포크한 별도의 네트워크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기존 알고랜드 네트워크하고 상관없는 별도의 네트워크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알고랜드를 갖고 CDBC를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알고랜드 네트워크하고 그리고 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DBC가 공공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과연 국가 입장에서는 알고랜드 메인 네트워크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체 네트워크를 가져갈 것인가 고민을 할 텐데 공공 자체가 공정성 그리고 공익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트워크, 알고랜드의 메인 네트워크를 직접 사용하기보다 하드포크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즉 별도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생각했던 것만큼 알고랜드의 큰 파장을 갖고 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만 돼도 파장이 굉장히 크긴 한데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것처럼 엄청난 모든 알고랜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두 파이낸셜 시스템이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알고랜드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 다음 뉴스들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즉 자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랜드의 메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한 매력을 느낄 수 없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꾸준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알고랜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동안 디파이는 이더리움 혼자 하드캐리 했었죠.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고 있기는 했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실제 만들어내고 운영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이더리움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힘들게 이 디파이 세상, 그 다음에 디앱 세상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최근에 이더리움의 활용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NFT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더리움 게 스피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 산다든가 아니면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4,50달러 를 낸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넙되게 안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송금하는데 돈 한번 보내는데 5만원 6만원을 낸다. 아 미치는 일이죠. 그래서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 어떤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냐면 저렴한 게스피,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높은 게스피는 이더리움의 활용성에 큰 제약을 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블록체인, 그 다음에 디앱 서비스에 대해서 활용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게스피가 저렴하다고 하면 이더리움을 피해서 새로운 이전 대상으로 사용할 프로젝트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뭐 현재 나와 있는 몇 천 개의 프로젝트 중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저렴한 게스피, 그 다음에 안정적인 개발, 그 다음에 향후 비전을 같이 고려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 손 꼽아봐야 한 몇 십 가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놓고 같이 하면 평가를 해본다고 하면 알브랜드가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브랜드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스카이블리치 캐피탈이라고 하는 곳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어서 알고랜드 에코 시스템을 육성하기 위한 거액의 출자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의 대안으로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찾는 개발사 그 다음에 사용자들하고 잘 맞아 떨어지면 알고랜드도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고랜드가 한 가지 스마트 컨트랙트 쪽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틸이라고 하는 자체 언어를 사용해요. 그 언어를 사용을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합니다. 그런데 틸이라는 언어를 봤을 때 학습이나 개발이 그렇게 쉬운 형태의 언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보다는 개발 시간 그 다음에 학습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이것은 좀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알고랜드 쪽에서 파이틸이라고 해서 틸을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형태의 언어를 만들어냈고 또 갖가지 개발자를 위한 도구를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볼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봐야 예쁘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그렇기도 하고 어장관리를 확실하게 하자.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항 안에 잘 이렇게 챙겨줬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정말 CDBC나 시기가 딱 오면. 그럼요. CDBC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면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꼭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죠. 감이 옵니다. 감이 옵니까? 네. 살짝 찌릿했습니다. 하하하하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시간이 없는 거 열심히 좀 덤벌러 가요. 안녕. 다음에 봐요. 반갑습니다.